이번은 두 번째 환자입니다 직접 환자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자기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고 비디오필름을 돌리겠답니다. 그것은 자기 병의 증상이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얼굴을 선글라스로 가리지 않고 비디오필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얼마 동안 발이 아팠습니까? 1년 가까이 발이 아팠습니다. 그 통증은 이 발가락으로 붙여서 저 위로 올라가는 이 통증이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 하면서 통역을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 통증이 있었는데 6개월 가량은 하도 심해가지고 도무지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료받고 나서 아픈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95%의 통증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발가락 여기가 진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통증은 거의 없답니다. 열심히 정술로 persone 질러죠. 5preneurs은 5배기J-5배기입니다. 5무가 제일 낮아요. 5무가 제일 낮아요. 4무가 제일 낮아요. 5무가 제일 낮아요. 4무가 제일 낮아요. 5무가 제일 낮아요. 이 발가락이 구부리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발가락을 구부리지 못해서 입쪽 근육 전체가 땡기는 카책스 지변의 통증으로 걷지를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 힘이 올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발바닥을 누를 때 그것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걸어갈 때 발 전체가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안테나 시스템이 약해서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통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걸어가다가 발목이 자꾸 겹실려졌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이제는 이 발 전체의 통증도 없어졌고 정말로 이제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기계도 쓰지 않았고 치료하는 기계도 안 썼고 약품 투입도 하지 않았고 신발이 치수가 4번이 큰 신발로 바뀌었고 이 폭이 넓은 신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휠게인을 걸어다니면서 이 구부리는 힘의 속도와 강해지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축물의 기소가 다시 튼튼해진 것입니다. 아 그 stating 너 정말 놀라니? 정말 놀라니? 어떤 절차가 지켜요? 정말 놀라니? 정말 놀라니? 아름다니? 정말 깜짝 놀라니? 특 에라니만 Care스ierungs 2년간 한라니이랑 그렇죠. 그리고 곧 스스로can에 가면 좋았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 통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시대 카랑케나우스, 그리고 또 관절 스페셜리스트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발가락을 구부리는 KSNS의 1번 계제제와 3번 계제제의 고장으로 생겨진 병입니다 그러나 운비부스 내 아픈 KSNS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병의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심해져가지고 발이 하도 아파서 발을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잘 철단한다는 그런 단계까지 이뤄놓던 것입니다 이 발을 수술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KSNS 방법은 자연적으로 이것이 치료되면 이 근육은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수술했으면 치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척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치료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환각적으로 놀랍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발포라 테스트하고 여기를 누릅니다 이걸 눌러서 바로 이 심경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풀어줍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한 다음에 곧바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럼 테스트해보면 이것이 탄탄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거꾸로 올라가는 심 이것이 약할 때는 약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이 근육에 그것이 아프면 관절염에서도 올라갈 때 아픕니다 요정입니다 요정 이것은 발꼬락을 구부리는 거고 이것은 발을 안쪽으로 당기는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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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테스트 이제 스타빌리지어 하고나오면 금방 강해집니다 그래도 안될때는 여기를 또 하고 이 방법은 약한 것을 스폰해서 찾아내고 수도를 통해서 그 포인트를 눌러서 강화시키고 근육을 풀어주고 곧바로 2, 3분 내에 테스트를 다시 합니다 스폰을 합니다 아 강해졌다 강해지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 그 다음에는 요거 그리고 또 테스트합니다 수도하고 스폰하고 수도하고 스폰하면서 아 정확한 포인트를 눌렀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인의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 갈 때는 스폰해서 나는 강해집니다.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디심 테스트. 약한 걸 찾아내고 수본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곧바로 수본을 통해서 이게 강해졌나 약한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KSNS의 방법은 약한 것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 다시 다 체크를 해서 다 강해졌으면 그것은 오늘 치료가 충분히 잘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 걸어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닝이 전부 무식신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트레이닝을 한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신발을 신고 30분 걷고 더 잘 걸으면 40분 걷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트레이닝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트레이닝은 무슨 기계에 앉아서 힘을 주고 그렇게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서 약하게 될 때는 미니스쿠스 관절염이 트레페를 올라갈 때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이 힘이 약할 때는 그런데 이 힘이 세면 트레페 호흡할 때 관절염은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방법에 대해서 관절염도 당신은 계단을 올라갈 때고 당신은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도하는 포인트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의 치료는 모든 발병의 기본적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근육이 풀리면 튼튼해집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되풀이 다시 한 것은 할 때마다 수도를 하고 나면 항상 테스트를 합니다. 수본을. 강해졌나 약해졌나. 틀림없이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약해지지 강해지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수도하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딴 포인트를 눌러서 또 강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사이에 애증 등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본에서 약한 걸 찾고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점 이것이 강화되어져서 자연적인 보통 사람들와의 상태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약한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발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과 이 발이 지메트리시로서 어떤 상태에서도 힘이 이 발 이 발이 같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똑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뿐만 아니라 이게 보여지나? 자 관절뿐만 아니라 척추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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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약함을 계속 한쪽으로 해서 척추뼉도 생기고 겸추도 생겨집니다. 곧 그 모든 힘의 조직은 발이 한쪽이 약해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 힘이 대칭이 되어야 얀만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지 한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 발바닥이 한쪽이 발바닥 발의 한쪽이 약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번에 또 다른 파트를 보겠습니다. 환자 두 명이었습니다. 다음번에 환자는 더 재밌는 환자입니다. 다음번에 환자는 더 재밌는 환자입니다.